셔플인가? 여러분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똥줄이 타도 그렇지 아무데나 쑤시고 다니면 되겠어 안되겠어 아무리 쑤시고 다녀도 지지울라 놀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내려와 이놈아 총으로 긍 안자 총으로 망하고 빵 칼로 긍 안자 칼로 망한다 총으로 긍 안자 총으로 망하고 빵 칼로 긍 안자 칼로 망한다 윤석열을 압수수색해 김던희를 압수수색해 핸드폰 입 뺏어봐줘 최은순을 압수수색해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대통령실 압수수색해 총으로 긍 안자 총으로 망하고 빵 칼로 긍 안자 칼로 망한다 섰 Где 종으로 긍 안자 총으로 망하고 빵 칼로 긍 안자 칼로 망한다 꿈어 두석열을 압수수색해 김던이를 압수수색해 최훈순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압수수색해 총으로 흥앉아 총으로 망하고 빵 칼로 흥앉아 칼로 망한다 총으로 흥앉아 총으로 망하고 빵 칼로 흥앉아 칼로 망한다 총으로 흥앉았던 박정희 총으로 빵빵빵 칼로 흥앉아 윤석열 너는 칼로 쓱쓱쓱 윤석열 감옥 받고 김건희 감옥 보고 최훈순 다시 감옥 봐야지 죄지언자들을 벌받아라 오오오오오